다음으로 응급의료체계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응급실 이용 환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4,450명으로 이중 중증에 해당하는 케이타스 1 내지 2등급의 응급환자는 593명으로 13% 수준입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일평균 환자 수는 2,854명으로 평시 대비 64.1%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그중 케이타스 1 내지 2의 응급환자는 전체 내원 환자의 15.8%인 450명으로 평시에 비해서 중증응급환자의 비중이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상진료 5주차인 3월 3주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일평균 내원 환자는 2,926명입니다. 이 중 케이타스 1 내지 2의 응급환자는 506명으로 이며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평시 대비 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상진료 10주차인 지난주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내 평균 내원 환자 수는 3,093명으로 평시 대비 70% 수준이며 케이타스 1 내지 2의 응급환자는 509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의 16.5%에 해당합니다. 이는 평시 대비 3.5%포인트 상승했으나 비상진료 5주차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중등증 환자는 4.6% 증가하였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경증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이 조금씩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중증 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적정한 의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